자 오늘 블럭숨바꼭지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맥도날드 예전에 했었는데요 이 웹에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애들이 또 개즈럴 해놔가지고 굉장히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재미난 걸 걸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벌점이 3점이고요 걸린 사람 두 번째 판은 1점 세 번째 판은 2점 네 번째 판은 3점 다섯 번째 판은 1점 여섯 번째 판은 2점 그리고 마지막 판은 5점짜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술래 걸린 사람 아무것도 잡기 힘든데 못 잡으면 9점이네요 그쵸? 자 랜덤이고요 자 이게 공정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뽑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펜서가 오히려 조작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아냐아냐 수철씨 발검사 하나에다가 아 그냥 이거 뽑은 사람은 되지 뭐 혹시 이거 중급 닌자 시험인가요? 아니면 그냥 진짜로 가나요? 자연빵인가요? 자연빵이요 자 꼴등하시면 지각비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또 맛있는 거 사먹는 데 쓰는 건데 지각비 3만원 빵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머사 머사 고개 저쪽 고개 고개 이거 좀 준비하고 있다 움직이고 뒤로 보고 있었네 자 다 뒤로 가세요 다 뒤로 가세요 유리창 설치해 드릴게요 유리창 설치해 드릴게요 아니 다 뒤로 가세요 너무씨이 뒤로 가라고요 저 뒤에 보고 있잖아요 저 뒤로 가라고요 빨리 야 움직여 야 중력이 안 움직여 중력이 안 움직여 중력이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면 너 안 움직이면 너 줄래? 안 움직이면 3초 안 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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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한 분씩 뽑아주세요 네 저번에 갈게요 저번에 갈게요 저번에 갈게요 자 뭐 들어가? 자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어디 형이 뽑겠단데 쌍아졌어 어른농은 새끼야 그냥 형이 뽑고 있어 늙은이가 말 됐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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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니씨가 어? 그럼 뭐 악전드다 악전드 누구랑 누구랑 왔냐? 악어머싸 중력 악어머싸 중력 먼저 뽑을래? 뭐지? 악어머싸 중력? 야 아 지랄! 아 넓게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운이 좋다고 해야 돼 안 좋다고 해야 돼? 아 모르겠다 힌트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? 힌트 세 개로 하죠 아 이게 맵이 복잡해서 세 개가 맞을 거 같은데? 세 개 세 개로 해야 돼 원래 두 개 하려고 했는데 지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가씨가 지하를 못 가게 룰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참고로 맞아 지하 맞아 아가님은 그런 거 할 말하지 아니 근데 다음 판이 1점 짜리라 안 막죠? 아아 다음 판은 술래가 막아야 되네 야 2점 판일 때 막으면 괜찮겠다 아 그리고 눈덩이 한 세트만 들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한 세트 주성이 안 챙길게요 주성이 안 쓸게요 챙겨 갔는데 전 잡힐 자신이 없어요 아 오케이 언니들인가 여기까지 오는 데만 20분 걸려요 아 네? 뭘 만들어 놓은 거야 나만 몰라요 미친 나도 몰라 아 시바 이거 뭐야? 어떤거냐고? 아무래도 말을 좀 많이 해야해요 컨텐츠가 이게 시작됐어 가방담, 아빠님이 놀리고 싶은데 근처에 오지도 않네요 아니 이거 시작됐다고 벌써? 아니 집 통로에 덩풀 깐 새끼 누구냐 이거 땜에 이 덩풀 개들인데 으흐흐흫 경력이, 경력이 ㅋㅋ 아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아 나 지하를 몰라가지고 10초까지 내려갔어요 지하 금지 시키죠, 인정? 인정? 늦었쯄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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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판 지하 금지 시켜야지 막말로 아 근데 이게 지하 몇 층까지 있죠? 몰라 아 시윤아 이거 어떻게 담아! 나 9점이잖아 이거 지하 30층쯤 왔어요? 지하 40층이요? 뭐협 하자 뭐협 언니 힌트 쓰자 아니 힌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지하가 말이 안 되잖아 힌트가 아니라 이거 미로야 그냥 뭐야 잡혔어? 걸린다고? 어? 죽어 뭐야 너블이 바로 죽었는데 자 너블이 1등 컷이요 아니 인수가 너무 하잖아 겟버러지인가 봐 진짜 미쳤나 봐 이거 혹시 빵티넘가 야능이라서 투명 쓰고 나한테 와볼래? 어 이거 일단 나가는 게 문제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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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악어 길 잃었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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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까지 난봉님 지하에서 보이던데 시작하자마자 다 디하로 가던데 지상이 나랑 수희님 밖에 없던데 나도 지상인데 나도 지상인데 나도 지상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리타야 아이디 모였다 이 새끼야 흰 안녕~~ 네~~ 약간 두더지잡기 버전인거 같애 야 언니 내가 숨을라는데 숨어있네 야 먹사야 길 솔직히 하나만 풀자 삐졌다 난 맞나? 뭐야 남봉이 진짜 죽었어 나 잡았다~~ 너블삼 리타삼 남봉삼 자 너블삼 남봉삼 리타삼 나왔죠 여기서 이의의 있습니다 스크린장 확인해주시죠 다시 옥상에 숨어있었습니다 어? 저희 옥상 금지였죠 옥상은 못올라가게 해야지 시간은 되는데 옥상이 안된다? 벽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말자 옥상 아닙니다 여기 담벼락 위에 무조건이 아니야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검증 들어갑니다 아니 거기 위가 옥상이라고 병시라고 여기가 왜 옥상이야 거기 옥상이라고 하지말라 했어 민감해 하지말라구 일단 머싸 어디에서 했어 일단 봐보자 나한테 빼봐 화장실로 들어와서 오케이 응 화장실로 들어와서 설마 벽 위에 올라간거 아니죠 아니 진짜 여기에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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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다고? 여기? 어 여기 옥상 아니야 여기가 어떻게 옥상이 아닌지 여기서 올라갔네 여기가 옥상이야 여기가 옥상이지 옥상이죠 여긴 옥상 위에 있지말라 옥상이라고 우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? 아 오케이 지하가 아니라요? 지하요? 지하 왜 금지해요? 너블씨가 쏠렸네 지하는 뭐 이제 가면 되죠 너블이 다음에 금지하라 해 너블이가 금지시키겠지 지하를 너블이 형이 너블이 형이 너블이 형이 제가 근데 아까 한 말이 있어요 이 담벼락보다 위로 올라가지 말라 했어요 어 담벼락보다 위로 왜 점점 안 밝혀지냐고요 아니 왜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무조건 불법이죠 혹시 옥상방은 애초에 불법이야 제공시 제공시 하늘 나라여 아니 제공시 그 벗서씨 벗서씨 어 수사결과 아 담벼락보다 아 이거 민심 한판 위에 올라가 있으시네요 내가 딱 삼저만 깎이세요 삼점 깎이세요 삼점 그러면 똑같이 삼점 깎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게 맞죠 그리고 중력형 뒤졌어 어 죽여봐 혹시 머사씨 지하 만드는데 관여하셨나요 아 제가 그 지하 지분율 50%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 너블씨랑 머사씨랑 가위바위보 하죠 아 그런게 어딨어요 그냥 삼점 받을게요 저 새끼 저 새끼가 지분 50% 아 벌점 받을게요 저 새끼 빨리 술래시켜야 돼 저 새끼 술래시켜야 돼 빨리 가위바위보 해 아 벌점 받을게요 그냥 너블씨랑 빨리 가위바위보 해요 아 삼점 받는다고요 다 이겨봐야 될게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니죠 북이었죠 북이었죠 북이요 저 누가 하시겠어요 술래 남한이 남한이 짱이죠 어차피 일전판이에요 지금판 혹시 북한이 짱이라고 지금 더 얘기할건가요? 혹시 한국을 또 무시하실건가요? 혹시 북한군인가요? 그냥 패드 사이소 그냥 패드 사이소 그냥 패드 사이소 아이씨피 지졌어 아 저는 벌점 없이 그러면은 이걸로 복무하는거죠? 복역하는거죠? 벌점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 그거는 벌점도 하고 이것도 하는건 너무 과대라고 생각합니다 가위바위보는 다 없었잖아요 가위바위보는 가위바위보는 북핏권을 행사하셨어야 되는데 아 잡으면 그냥 다 잡으면 가위바위보는 무가리 하세요 너무 너무 인민재판입니다 이거 아니 가위바위보는 뭐 사시니까 들어가세요 너무 인민재판이에요 이거 가위바위보는 북핏권을 행사하지 않으셔가지고 가위바위보는 인민재판이에요 가위바위보는 이기신지 그러셨어요 가위바위보는 너무 인민재판이에요 이거 북핏권을 행사하시지 세계 인권위에다가 신고할거에요 이 정도면 네 하세요 가위바위보는 가위바위보는 다이게 받을게요 아니 언니 아까 거기가 너구리새끼가 말 된거 아무 데도 너무 웃겨중씨 너구리 거기가 WHY 너구리 안 돼 알아 어? 망치지? 너구리에 아무나 들어 놓은 곳 아있네 아아 아까 여기서 너구리 죽였는데 참고로 오전판용 기믹 하나 설치해놨습니다 이거 은근히 못찾아 그거 내가 아까 거기 지나갔어 아 내.. 아우 씨 죽였어 여기? 어 사람처럼 스쳐가는 오케이 확인 오른쪽 이 일자 탁구름 뭐야? 내가 지금부터 10분 때부터 잘 밟아야 된다? 어 야 벌써 내려왔다 말이? 이게 방송인데 죽티 닥치라 그래 리타가 아니 누가 이거 그 스마트 호밍 그거 벽 점프 아시죠? 그걸로 올라가는 거 하나 만들어놨는데요? 되나? 여럿 이 새끼야 이 좌우 점프? 아니 스마트 호밍 있잖아요 벽 그 스페이스가 누르고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절대 안 죽여요 야 근데 안보여 아무것도 방송해 야 괜찮아 괜찮아 도움이 중에 아구 돈 낼 거야? 아니 나 연기 쓰게 너 거기 있어 아니 양치야 아구 아구 들어가 내가 여기 있다가 들어갈게 나 버릴 것 같아 그냥 버릴 것 같아서 저기로 들어가 있어 그냥 아냐 내가 걸치고 있어 너 그냥 해봐 들어갈 수 있어 술래 오면 내가 들어갈게 오케이 오케이 이미 이름표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? 맞아 보이는 거 아니야? 너서 찾고 있지 너 나이디 보임? 안보여 안보여 못찾아 이거 위치가 보였는데 내가 오후 울 때쯤에 눈덩이 한번 던질게 같이 들어가자 같이 겹칠 수 있잖아 이거 어 겹쳐서 겹쳐서 패면 돼 겹쳐서 고하로 받는 거 아니야? 아니 컨텐츠 이거 뭐 야능 됐냐 진짜 뭐 야 숨어 숨어 가쓰어 가스 좀비모드야 이거 미치 겹쳐서 팬다고? 가스 좀비모드야 이거 막말로 고마워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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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거 약간 숨겨서랑 결합댔어 이거 보사 힌트 있다 힌트 써 허흐흐흐흫 오호호호호호요 야아 으아아아아 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아유 씨만 혹시 도가 해줄지 와아 저렸대 뭐야 야 내가 먼저 죽었냐 어 호마도 죽음? 내가 먼저 죽었어 아버님 먼저 죽었어요 아싸 내가 술래다 부졌다 아워 먼저 죽었어 오히려 좋아 술래하는 게 좋은 거 아 못 찾으면 안 되지 적인 줄은 몰랐는데 아버님 이름표 보였어요 그거 아씨 젠자 아 아쉽네 아 근데 엿 같아 이거 이거 일자굴 안 되겠다 내가 세계대통령 해가지고 이거 금지 시켜야겠다 어? 금지? 오오오오 금지 시킨다고? 야 다음반 2전판이죠? 다음반 2전판이죠? 어 다음반은 그냥 아니 술래 한 다음에 금지 시키면 돼 원래 그거야 응 어 내가 세계대통령 하면 돼 아 그래? 어 술래 가자마자 전화할 거 아니었어? 다음반 거 금지 시킬 수 있어 잠깐만 지하 금지 시키면 다음부터 투만한데 그냥 아 근데 지하 금지 시킨 거야? 지하 금지 시킨 거야? 다음부터 이제 런닝맨 찍어야지 우와 아씨 아 잠깐만 내가 2점으로 한 달 술래 뽑은 다음에 지하 오픈하면 돼 limited 오? 오?! 어디 누가 날먹 하고 있네 여기서 출발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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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여기도 있었어 미친 이 머싸야 날 먹고 애 많아 리태리 끝났어요 10분 떼세요 리태리 뭐야 야 머싸야 니 앞쪽에 있는거 못보고 왜 내 쪽으로 오냐 이 야가치 새끼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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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폭죽이 보였어 그 폭죽보다 이 폭죽이 이 폭죽이 보인거야 멍청아 자 일단은 제가 이번에 술래구요 누구누구죠 악어 1점 악어죽력 악어죽력 악어죽 머싸씨 세통령 권한 쓰시나요 세통령 권한으로 지아를 중지시키도록 하겠다 시연은 이번판 금지로다 자 저 술래 지정해주세요 자 저 술래 지정해주세요 어? 오오 여기 좋다 일단 그리타임 일단 힌트 들어간다 자 2점판입니다 자 첫번째로 죽는 자 다음판 3점판이다 야 지하에 지분율 많은 새끼들 누구야 불러 머싸 남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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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력 머싸 남북 중력 머싸 남북 중력 왜 저거 악어에 저거 악어에 저거 저거 악어에 저거 악어에 저거 어 저게 악어에 미치 양털에 누가 있네 B.H 힌트 추방 누구냐 너희 새끼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두 명밖에 두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누군데 아 여기 맛집이야 맛집이야 고마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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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분율 높은 새끼잖아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 저거 저기 여기 안될거 같은데 친구를 바라가니? 아 너 친구를 바라? 아니 난 지하 많이 안했어 아버님 진짜로 알지 너 지분율 몇 펀데 아버님 근데 내가 나 여기 갇혀있잖아 어차피 이제 못 나가잖아 나 말고 다른 사람 먼저 보약 먹고 나 잡으러 오면 게이득일 수도 있어 진짜 니가 이거 풀 수 있잖아 아 못 풀어 못 풀어 진짜 이거 각도가 안 나온다니까 아버님 한 번 테스트 해볼래? 그래? 어 어라? 아니야 아버님 한 번 들어와 보던가 그래 그러면 다른 애 잡아줄게 딸깍 소리 들리는 순간 나온다 아니 적는 거 다 같이 거기에 남아 있겠냐? 개새끼야 없잖아 거기 다 도망갔어 하지 하지 거기 다섯 명인가 있었는데 다 도망갔어 아버님 나가자마자 도망갔어 그 생각은 못했네 미안하다 아까 내가 아버님 나가자마자 바퀴벌레 나가듯이 다 헤쳐졌다고 나 쫓아와 나 쫓아와 악어 나 쫓아와 그래 악어 거기 들어가봐 어디 나 정확히 알아 빙은 씨 거기 다 나갔어 빙은 씨 거기 다 나갔어 다 거기 있어 어디 어 아버지 거기 안 오고 나 이.. 나 없이 나 안 제비 어? 죽여버려 거기 다 나갔다고 다 나갔어 다 나갔어 반대기 개새끼야 반대기 개새끼야 다쳤다 아버님 혹시 반영하시죠 아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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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열어줘 너 안 죽일게 아버님 넌 내가 술래 되더라도 한번 봐줄게 아버님 그거 아셨으니까 조용히 하셨어야 돼요 아셔야 돼요 나중에 딱 한 번만 열어줘 어 나 죽이면은 안 죽여 안 죽여 절대 안 죽여 오케이 딱 한 번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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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니 근데 못 찾겠네 아 그거 만득이 죽네 꿀짐 2점? 아 나라 그래 나잖아 아아 만득이야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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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봉이 남봉이 쳐다보고 있길래 아 양신껏 찾아야지 넌 줄 몰랐어 남봉이 쳐다보는 거 개꿀만 어라이 여기 이렇게 숨을 데가 많아? 그러게? 어떻게 다 안 보이는데? 개많아 나갔다 왔는데? 개많아 숨바꼭질이니까 많지 죄송한데 티피타고 EV 안 하시면 아아 맞을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 판도 뒤져였는데 진짜 안돼요 잘 숨었지 뒤져 이 새끼야 뒤져 이 새끼야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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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는 눈물 똥꼬시 했는데 나 죽었어 그 아가씨 어 그 대통령 권한으로 치아 한번 다시 푸시면 안 되나요? 대통령의 권한으로 치아를 풀겠다 자 지금 3점판입니다 자 지금 누구누구 누구죠? 남봉씨 2점 2권이요? 5 5 5 5 5 5 5 우리 셋이 죽었어 뭐야 리타까지 죽었어? 맞네 나 전체하면 돼 근데 이거 빌드업 하려면은 맨 마지막 전판에 술래 걸리고 다 풀려면은 그래 이거 술래가 지 술래 할거 다 한 다음에 정하는 룰이라서 진짜 지 X대로 할 수 있어 걔 망해발하네 야 지하로 가자 지하로 들어가! 지하로 들어가! 지하로 들어가! 지하로 들어가! 에이 지하로 가자! 남봉님이 땅굴을 많이 파가서 소식 적에 나는 덩쿨이랑 그런 거 안 깔았다니까 이거 어떤 새끼지 몰라 그러니까 진짜 개꾸로 알려드릴게요 사다리에 매달려 있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안 걸려 캐리스로 사다리에 매달려 있으니까 야 3점판이다 이거 걸리면 죽 된다 갑니다 여기 한 놈 있는데 방금 봤는데 방금딱딱깍 거리는데 걸리면 죽는다 여기 같은데 널널하긴요. 3점 걸리고 5점 걸리면 8점 되는데. 근데 이게 솔직히 조명은 좀 켜놔야 되는데. 이상하네. 끌리네. 이게 지금 5점도 상관없는 게 마지막 판이 5점이란 말이야? 이럴 줄 알았어. 지아부터 갈 줄 알았어. 아 왜 절로 오냐고. 지아가 생각보다 잘 걸리는 것 같아. 오히려 20대가 10분 전으로 오면 바로 되기 때문에. 오 야 다 잡았어 미친. 와 뭐야. 아버지 내 자리 봐봐. 아버지 나한테 TP해봐. 이 자리가 왜 꿀이야. 내 자리는 상대가 오는 걸 보고 사실 바꿀 수 있거든. 아 저렇게 보고. 아이디가 모이잖아. 아이디 모이잖아. 아 절대 안 걸려 이거 진짜. 그래 다음 판에도 먹이 있어. 아 나 있을 거야. 찾아봐. 3점 판이었어. 3점 판이었어? 그러면은. 와 이거. 와 이제 1점 판이야. 어 이제 1점이야. 이제 1점 판. 세 판 남았다. 세 판. 어느 정도까지 지랄해도 될까요? 그 하나만. 적당한 선에서 하나만 이렇게 해야지. 담은 넘지 마시다. 음. 그럼 말도 안 되는 건 안 되지. 담 해제 이런 건. 담 밟는 건 안 되고. 담 말고 그. 블럭을 이제 파괴도 되는 걸로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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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벽은 넘어가면 안된다 이 벽 벽은 넘어가면 안돼요 대신 지하에서 실수로 벽 넘어가지 마세요 아래로 쭉 파면 되잖아 야 미쳤다 이거 워사님 술래야? 워사 이거 너 한 명이라도 사면 진짜 힐 담아 블럭 파괴받고 다른 걸 그랬나? 블럭 파괴는 오랜만에 눈블럭 마렵긴 하네 얘들아 얘들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 꺼닌이 어딨는데요? 아 꺼닌이 EV인가? 아 나 나 나 나 여기 뭐야 뭐 굳게나 뛰어다녀 여기 뭐야 이거 나 EV이다 뭐 이런데 쭉 해볼까? 그렇게 할까? 자 패드 다같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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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거 하칸으로 파야 스마트홍금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냐? 어? 하칸으로 파면 돼 옆에만 내면 돼 근데 그거 너네도 해야된다?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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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칸으로 판다 야 이러면 안되는데? 어 된다 된다 아씨 아파 어? 빨리 야 야 빨리 굴 만들어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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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무서워 어 뭐야 이미 굴이 있어 뭐야 아 또 불이야 야야 불 좀 야간투시 좀 누가 게임 모드로 야간투시 좀 불어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감사합니다 야 기만함 만났어 기만함 야 모서 나왔어 이름표 보여 야 여기 밖은 아니겠지? 야 바뀌면 안돼 여기 어깨 어깨 미니엠 보시면 됩니다 미니엠 있어? 미니엠 있어? 네 전 다른 설치기거든요 오른쪽 다른 설치기는 시바 이거 찾으면 찾으면 넌 신이다 모서야 아니 시바 이거 이거 뭐 일자구리 엄청 많은데 이게 위에 무슨 그 맛 쪽에 구멍 마냥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맞다 맛 쪽에 맛 쪽에 구멍 마냥 맛 쪽에 구멍 마냥 뭐가 죽네 많은데 여기 산 안 뿌리던가 아니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내려가냐 이거? 사다리 써도 되나요? 아니죠 안되죠 그건 새 통로의 권한으로 아니 내려오면 두시는데 제가? 새 통로의 권한으로 니가 파세요 니가 구석은 내려오세요 어 맞아 너도 부수면서 내려가면 되지 난 곡괭이라 안 주는데? 깨물도 꺼내 깨물도 꺼내 한 명 죽일 수 있어 아니면 한 명은 위에 있는데 한 명을 잡아 위에 있어? 위에 있어? 위에 있겠냐고 지하를 빨 수 있는데 야 잠깐만 여기 어디지? 이거 날먹충들 분명 있을텐데 여기 날먹충 무슨 거 있지 지하가 날먹입니다 승철씨 이거 힌트 몇 번까지 쓸 수 있죠? 세번 다 쓰세요 세번 다 쓰세요 세번 쓰세요 어 여기 내굴이 아닌데 누구 거기지? 떨어지세 어이 오케이 난 이제 난 이제 아무도 안찾아도 돼 이 점 밖에 안돼 어차피 8점 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 맞네 리타 이제 야 너 게 1승이다 너 점수 제일 많아 2점 받아도 어? 뭔 소리야? 다음판 게 다음판에 이제 헬인데 자 잠깐만 야 이거 새 통로의 권한을 리타 잠깐만 조졌다 네? 머싸가 어떤 걸 하냐에 따라 리타씨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 승철씨, 그... 대통령의 권한으로 술래가 블럭 못 캐게 해버리죠? 아니면 눈블럭 설치 어떠신가요? 아냐, 뱃비트는 다 해야지! 눈블럭 설치는 입고 막기도 재밌지... 아가리 여세야, 저걸렸을 때는 그냥 죽닥치고 있다가... 그니까! 저는 Y 18이네요 승철씨 저 이름표 누구냐? 머사씨, 저는 Y 20입니다 저는 O에요, 머사씨 어라? 방금 다리가 보이는데? 뭐지? 모쌍이 어디에요? 모쌍 밑으로 내려갔어요 아니 근데 와이 심보에서 블럭 캐는 소리가 들려요 저기 누구냐? 아 너블이 보인다 와이? 어떻게든 잡는다, 뒤졌다 만나볼까? 아니 근데 스치랑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만나게 돼있어요 뭐 타 어딨지? 야가투시 있냐 근데 니네 다? 자자자자 드릴까요 좀? 받았어 받았어 나도 해야겠다 검철씨 노력은 하고 있죠? 네 하품 나와 슈님아 땀 쏘여 들어가니까 하품해야지 하품이 부족하잖아 땅 밖으로 나와 30분 돼? 자 일단 게임 끝나면 아무도 TP나 이런거 하지 마세요 아 멈춰요 멈춰 다들 TP하지 마봐 자 지금 이제 한명씩 이제 일자로 위로 파주세요 일자로 위로 일자로 위로 파주세요 일자로 위로 여기 내가 볼 때는 깻모로 일자로 위로 아 잠깐만 너부리 밑에 너부리 밑에 내가 위로 파 깻잇 아 나이스 아 여기도 있잖아 어 탈출 여기 탈출 저는 미니백이 있어서 상관없는데 어떻게 파요 위로? 이 새끼야 여기 있어 저도 위로 팔까요? 저도 팔깝죠? 남봉 씨나 어차피 난 상관없어 여기 미니백 그 맥도날붕이야 미니백 있어? 어 대통령의 대통령의 권한으로 눈블럭 설치 가능하도록 하겠다 오오오 어 근데 우리 눈 한 한세트 밖에 못써 그럼 16개나 설치할 수 있는데? 이미 끝났죠? 누가 눈의 제한을 없애주겠지? 다음 대통령이 이번판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야 이제 그럼 야 근데 이제 리타의 대통령이 중요한게 5점판이야 야 다음판에서 꼴뚱 나온다 의미가 없어요 머사가 2명 못잡았는데 아 1점판이었어 맞아 그래서 머사가 상관없다 했지? 8점 리타 6점 그래도 8점인데 뭘 스파이지 근처에 2점이 근데 결국에 수련의 메타야 리타의 법률에 의해서 마지막 번 수련의 메타? 리타님이 한 명을 잡냐 못 잡느냐 마지막판 법률 벌점 10점으로 올려라 이런건 안돼? 또 파면 되요 아 맞는데 법을 안 바꿨는데 법이 안 바뀌잖아 지금 법 그대로야 어? 리타 씨네 여기 철문 누가 깼있냐 블록할 수 있으니까 철문도 깨네 혹시 철블록해서 조합해도 되나요? 안돼 설치는 안돼 아니 조합이요 다들 눈블록 챙기세요 네 아니 눈블록 저 벽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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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리 한 명 갔다 넌 진짜 갔다 이거 우리 가버렸다 야 너무리가 5점 판인가? 너무라 수고해라 어? 어? 5점 판이네? 어? 야 유은 야 울고있는거 아니냐 너? 야 너무리 그냥 돈 내고 싶어서 그냥 미쳤네 그냥 나 뛰어가고 있는데 앞에 누가 있길래 깜짝 놀라서 뒤끄럼지지 구멍에 쏙 빠졌어 아 저 양반 갈때도 화려하긴 하네 원래 한 번은 숨을 수 있지 않았나? 어? 숨을 수 있지 맞어 응 어? 너물씨 지금 숨으셨나요? 어 숨어 어? 숨을게 리타씨 스폰지 여기에 너물이 있을텐데요 어? 그래요? 네 스폰지 여기 밖에서 저 빽처럼 잘 안 들어요 빽 치지 말고 올라와서 해야죠 그럼 제가 알아서 침투할게요 예 예 지상에서 지하 내려가세요 예 지상에서 침투할게요 아니 누가 열심히 굴을 파는데 흐흫 난 뭐 이제 한숨 자고 와도 안죽겠는데 요자린 야 눈블렁이 몇 개냐 눈덩이 한 세트면 16개 16개 잠깐만 너물씨 국깅이 있어요 그러면? 없죠? 죽은 시체 찾으러 가야겠네 어떻게든 침투해야죠 뭐 흑만 파도 근데 안죽어 몇밖에 안 나가면 조졌다 이 두더지 잡기냐고 이게 무슨 두더지 잡기가 있는 아 자신이 없나 누가 유를 깼는데 아직도 윗인가 보네 아이고 누가 블럭하는 소리 여기서 들리네 41이거든요 저 지금 어? 저 47입니다 중력씨 아하 여기 층수 또 같은 분이시네 저 그대로 내려가는 쪽 아까 판길로 여기가 그 길이신 것 같은데 미리 가지고 계시니까 따라갈게요 아 예 이쪽 파고 오세요 파고 오세요 조용씨 저 아이스 보이시나요? 이거 블럭 팔치도 가능한거야? 어 눈블럭 16개만 아직 안 보이네요 네 눈블럭 16개 아 여기 좀 보이게 봐요 아 예 여기 여기 점프 점프 오케오케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여기로 파고 오세요 요쪽 길 있습니다 여기 인스프리죠? 예 여기 36서클이거든요 리타씨 그 곡관이 가능해요 리타씨 아 죽여야 되는구나 아 죽여서 얻었습니다 저도 어느 맛 하면서 오셨길래 아 남북시 여기로 오시면 돼요 근데 리타씨가 못 잡더라도 랜덤으로 원래 근데 그게 랜덤이었나? 음 음 못 잡으면 랜덤 아니야? 랜덤으로 돌리는 어 못 잡으면 설레 9개가 아니었어? 아니 나 안 죽은 거래 어? 그럼? 응 시작 전이라 시작 전이라 숨기는 못 하지 않나? 알아서 그러니까 안 숨어지면 안 숨어지는 대로 숨기도 되는 걸로 근데 그래? 뽑아라 누가 있는디 안녕 어허허허 쥐아나서 못 내려오죠 어허허 쥐아나서 못 내려오죠? 아 쥐아 이거 누구야 여기 또 아버씨 스릴 질리는 거 멋있네 볼 수가 없네 뭐 옆에 또 누가 캐는데? 아니 이게 뱉어야되네 아니 리타씨 눈물로 왜 안 가져왔어 갖고 왔어 아 쥐아야겠네 그럼 내려오면 내려가면서 눈물로 설치하면서 리타씨 힌트라도 세 개 쓰고 가요 맞아 리타 위에 날먹이는 애가 한 명쯤 있을 수도 있어 야 어떤 새끼야 배드락까지 팔았어 못 먹었지 아 그렇지 배드락에 저도 다가가는데 어 그 배드락에 사람 많았어요 거기 네 그 사람 많았어요 전판에도 야 무서워 여기 리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 아버님 눈물로그로 적당하게 맞고 가 아 전판에 그냥 리타님이 주상에서 잡힌 게 개버그야 그건 맞아 다 지하이 있긴 했어 너무 날먹은 애지 너무 날먹은 애지 근데 이거 랜덤이면 우리들 중에 우리들 중에 한 명이 15점 이 바람이 여기 두 개 터져네 아니 이거 리타가 걸려도 이거 한 명이 그 마지막 걸린 애가 그냥 조지는데 못 잡아 못 잡아 이건 잡을 수가 없어 와 미쳤다 이거 야 다들 늘 근성 좀 봐주세요 자 새통령씨 자 새통령의 권한을 쓸 수 있는 차례입니다 기사님 어떻게 뭐 이 타임에 걸릴 수도 있어 심지어 리셀 보냐고 이거 랜덤이라 뭐 땅속 금지 이런 거 해도 되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여기 위에 계신 분 한번 위에 파볼게요 아 예 저기 파보세 여기 아니에요 저는 쓰고 있기 때문에 제2로 제2로 한번 올라가면 딱 질잡이만 따라왔을 뿐입니다 예 지금 이 맵에 여기 안 걸립니다 슬래시 제2 안되는데 슬래시 제2가 안되는데 그러네 월데딧이 없잖아 오 아니네 저는 미니백이라 저는 절대 안 걸려요 아니네요 오오 미니백까지 까셨어요 저도 한번 걱정해주실래요 티비 너블이요 저 맨손으로 맨손으로 봤거든요 아 그럼 맨손으로 봤어요 여기 맨손으로요 예예 손으로 봤다고요 와 근데 잠깐만 저기 못 올라가지 않나요 자리로 뭐가요 저기 올라갈 수 있나요 스마트무빙이 있는데요 스마트무빙이 아 맞네요 와 벽타기 갈기로 올라가죠 그러면 제가 세톤명이니깐요 네 와 64에만 숨을 수 있습니다 와 64에만 네? 네? 와 미쳤다 리타씨 걸리면 잠깐만 와 64면은 리타씨가 근데 와 나 걸리면 네가 걸리는 거잖아 어차피 다 걸리는 거지 236 22 이거 걸려야 되는 거네 걸려야지 좋은 건데 이거 걸려야지 좋은 거네 이거 와 64? 근데 아 이거 한 가지 있긴 한데 말 안 할게요 일단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밤블럭 올라간 것도 바로 부정패입니다 64.5에요 점프 실수로 해서 올라가면 65입니다 그러네 와 미쳤다 이거 미쳤다 이거 해보자 다시 와 이거 어떻게 해 다 해봅니다 와 미쳤다 근데 오 머싹씨 랜덤 돌려주세요 이상한 콩 좀 부리지 마시고 이거 우리 랜덤 뽑아야지 나 대통령 바꿔도 됩니까? 머싹씨 지금 잠시만요 안됩니다 술래는 점수 절대 안 먹으니까 자 여기 뽑아주세요 지금부터 자 이거 갑니다 네 다시 먼저 와 내가 술래야 미친 어 어 돌이 있었습니다 방금 돌 나왔죠 도전하셨나요 네 전판도 도전 그딴거 안했죠 여러분 이거 머싹이 저희가 술래를 정할 수 있어요 머싹야 리타냐 아 머싹씨가 약간 저한테 약간 방귀를 듣는데요 아 방귀를 꼈나요 방귀를 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귀를 꼈나요 자 사람 파는 거 안됩니다 대신 이번 파 하나만 할게요 사람 팔지 말고 할게요 네 이거 내가 봤을 때 도레인파솔라시도로 골라야돼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럼 팔기 말고 그냥 주변에 서성이는 거는요? 안되지 어 이것도 안되나요 Y60가 잠깐만 아니 그냥 자살하기로 하자 아 64면 여기 점프해서 다니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제 앞으로 와주실래요? Y64 어 점프하면 안돼요 점프하면 안돼요 지금 어 어 그냥 해버려 쉬프트만 누르면 되나? 어 어 어 저희는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네 맞긴 하죠 네 맞는 말이네 아니 남은씨가 똑똑하시네 그 야 이거 누구 죽이면 이렇게 되지? 야 근데 이게 확정일 수 밖에 리타나 아니면 머싹 밖에 없네 자 마이크 끌게요 게임 끝나면 얘기해주세요 와 와 일단 점프기 빼라고? 알았어 점프하면 안됩니다 점프하면 바로 탈락이야? 네 전부 다 안돼요 점프하면 바로 탈락이야? 왜 나도 왜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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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는 순간 탈락이거든요 저거 님들 빨리 도망쳐 눈물록 만들어서 철차면 올 수 있어 어 병신들 남은 아니 눈물록 지울 건데? 어 눈물록 파면 되잖아 어 지우면 되는데? 어 눈물록 파면 되잖아 해봐 어 눈덩이 던지면서 타다다다다다닥 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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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두 명인데? 우린 두 명인데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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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벽 부수면 되지 병신들아 여기 어 그러네 야 벽 위에다가 블럭 쌓으면 돼 한 칸 그럼 뭐다 블럭이 없어 어 블럭 어떻게 싸 어 블럭 설치 소리 들렸는데 중력이? 나 소리 안했는데? 나 두개 타고 있는데 뺀 Avoid 난봉이야 나 깼어 응 나 깼어 하프머 하하하하하 x3 하하핳 디졌다 도망가는 거 보소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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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덩이 맞았는데 왜? 내가 64칸에 썼어 64 위상으로 점프가 됐잖아 확실해? 점프가 됐잖아 죽녀가 눈덩이 던져봐 나한테 하나 눈덩이 없어 나 하나 줄게 써봐 써봐 올라가나 보자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자 테스트 한번 해보자 내가 맞으면 탈락할게 하나 둘 나한테 한번 맞춰볼래? 못 본 거 같아 못 본 거 같아 혹시 그럼 탈락이에요? 쉬프트 안 눌렀는데 탈락이에요? 어어 아니 숨어야지 탈락 아니야? 나만 이해가 안 돼? 오케이 나 너무 어지러워 뭐야? 죽여봤다 일단 나 너무 어지러워 정리해줘 머스타벼 혹시 머스타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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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안돼 리타님이 죽으면 안돼 리타님이 죽으면 안돼 리타님이 죽으면 안돼 이거 머스타벼 어떻게 리타 잡아줘? 찾아줘? 찾아줘! 그리고 야 야 사는건 안된다 했잖아 내가 찾아낸다 찾는건데? 응 미쌤님한테 전달할게 있어서 찾아주는건데? 하핫핫핫한 개소리애 해도 끝났는데 오전투가에도 야 이거 지나가다 반불로 슬쩍 올라가니만 우리 이렇게 공평하게 찾는다 일단은 어 나 찾은 거 확인 아 아 하지마 이거 미타 자기도 나 옆에 있을게 둘 중에 하나 찍으라고 그러자 악어가 봤어 이미 이 돌박새끼야 ㅋㅋ 야 야바이로 고른다 와봐 ㅋㅋ 야 야바이로 고른다 에이 씹에 누군지 몰라 일단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근데 못찾는데 이건 오케 나 쉬프트 누르면 그냥 멈춤 아 이미 너블이는 어딘지 알았어 다시 아씨가 밀렸잖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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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님이 카운트 세줘 아 3 2 1 땡 안보여 한번 쉬프트 뗐다 붙여봐 어 여기 여기 어 보여 이제 4명 보여 보여 여기 안보여 얘 안보이고 자 이제 누군지는 못봤어요 아씨 멀리 가네 리타 특성상 머싸한테 고르라 그래 야 머싸야 머싸는 보일수 있잖아 머싸는 나갔다 들어와서 알아 머싸는 보여 아 오케이 내가 이게 심리적으로 뒤에 숨고싶을거야 얘 그게 리타다? 어 죽여 정답이야 미친 아니 나 나 숨으려고 숨은게 아니라 밀리면서 숨어진거야 뭐야 이걸 봤죠? 으으으으 야 근데 여러분들 더 레전드 어차피 죽어도 머싸다 왜? 머싸 13점 리타는 17점인데요? 리타는 17점인데요? 리타는 17점이야? 리타는 17점이라고요? 와 아니 근데 이거 리타씨가 세종려 권한으로 그냥 그대로만 했어도 사실 아니 그니까 벌점을 10점하고 다 풀어놓을걸 10점이 아니라 20점이나 한 1만점을 했어야지 벌점 한 6만 2천점 정도 했었어야지 한 2만점을 했었어야지 와 아 내리고 점프해서 올라갔다고? 네 점프해서 이렇게 갔어요 가다가 음해하시네요 쓰샷있나요? 로그를 한번 아니 인증이 없으면 뭐다? 캐는거 없습니다 지금 인증이 없으면 뭐다? 아니 너가 캐고 숨어버렸길래 네가티브 하지마세요 네가티브 로그를 어떻게 자 그럼 이렇게 벌칙은 이제 리타씨로 결정이 됐구요 그 아까 3만원 비싸다고 2만원 하자고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2만원 할게요 자살하기 아니었나요 이거? 불식? 대수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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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3분의 1 자살로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? 아 내가 걸린거 아니니까 잎돌지 멍청어가 자 12월 8일 자 12월 8일 리타 벌칙 벌칙 불순벌칙 3분의 1 자산 자 적었습니다 내가 안 걸렸으니까 잎돌지 난 이래서 머싸가 안귀여워 리타야 머싸가 귀엽다더니 왜 게임에다가 개쌍용을 해 음기탱팅은 씩탱인데 무슨소리야 지들이 걸렸을때 히터니까 생질환 하다니 내려놔 뭐 씨발려드리려고 머싸는 안귀엽다 빛나라 지식의 별 공유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